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올 상반기 차 사고가 늘고 보상금액도 커지면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개 손보사의 올 상반기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8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손보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를 더 우려하고 있으며 손해율 상승이 이어진다면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다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2030년까지 2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모두 극대화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력인 컨테이너 운송 사업은 물론 벌큼이 통합 물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새로운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와 MSC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항로 확대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만 파운드리 TSMC의 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누적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30.8% 늘었습니다. TSMC가 올해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등의 첨단 공정 주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AI 반도체는 TSMC 2분기 매출에서 52% 점유율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AI 서버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PC 등 IT 제품의 수요가 약해지면서 디램에 이어 낸드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고사양 SSD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저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 낙폭을 키웠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FOMC 직전에 블랙화업 기관이에요. CPI나 이런 지표 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 또 연휴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선물 옵션 동심환기도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분들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 조금은 방어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개인들만 매수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매수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적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돌아나오는 구간에서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은 굉장히 천지차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전히 시장이 좀 상승할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 개별적인 이슈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개별적인 그런 장세에 여러분도 적응하셔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없는 시장이잖아요. 장 초반 그리고 장 마감쯤에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시장을 좀 이용을 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시황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의 8월 CPI 지표를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요즘 시장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까지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2시 온라인 무료 강연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네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형상을 좀 보였어요. 국내 증시도 여러분들 좀 약세 보였지만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국내 증시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게 이게 한 종목에 여러분들 집중이 되면 굉장히 좀 혼재한데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에 여러분들 테슬라에 좀 집중이 됐듯이 이 수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쉬다 보니까 이렇다 할 그런 상승 모멘텀 고점에 대한 그런 논란,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주가 자체가 강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삼성원자, SK아닉스 빼면 사실 이야기할 것들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장주들이 좀 쉬다 보니 같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FMC를 앞두고 2주 동안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2주 동안 아무런 그런 이슈를 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던 게 사실 고용 지표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투자들의 좀 시선이 좀 엇갈리는 모습 막상 이제 고용이 안 좋으면 원래는 그랬잖아요. 고용이 제가 여러분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고용이 실질적으로 왜 변수로 작용을 하느냐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부분은 고용이 많이 안 됐다라는 점인데 그럼 금리나 여러분들 따라와야 되거든요. 따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침체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고용이 안 좋네. 경기가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투자들 간에도 시선이 여러분들 이걸 보는 해석하는 시선 자체가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거기에 플러스로 FMC에서도 이렇다 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시장이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이슈로 공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8월 달부터 말씀드렸잖아요. 7월 말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제가 서울경제 오면서부터 4월 말부터 제가 개별 종목들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7월 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8월 달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뒤에 지수 부러졌죠.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쌍바닥을 말씀드렸어요. N자형의 파동을 말씀드렸고 다들 전문가들 2800선 이탈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수 더 상승하고 AI 간다라고 할 때 저는 매도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8월 여러분들 고점 찍을 때도 비중 관리 하시라고 반도체 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 자리에서 아마 저 욕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반도체를 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점 매수인데 잘 가고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 올라갔는데 저는 비중 축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전략에 따라서만 대응하셨다면 지금 계좌 손실 안 벌어지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이미 늦었긴 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수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9월 거의 이제 보름 다 돼가는데 8월, 9월 달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말에 웃으실 수도 있고 똑같이 그냥 계시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아직이라도 여러분들 보름 남아있는 그 시점이고 FOMC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 포트 구성을 새로 해야 된다면 포트 구성을 여러분들 새로 하시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 맞춰서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야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뭐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너무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진 마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연휴 들어가고 이제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여러분들 다가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수급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거 개인 투자 분들 자꾸 왜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꾸 담으시는 건데 밑빠진 독에 여러분들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수 마이너스 20%를 마이너스 18%를 오늘 줄인다고 해도 다음날 되면 마이너스 21% 똑같이 돼요. 더 안 좋아집니다. 비중이 커졌으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다리실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딱 타이밍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8월 달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7만 원 이탈될 거고 하이닉스 15만 원 이탈된다.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린 게 눈에 귀에 딱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반등 안 나와요, 여러분들. 15만 원 깨는 자리가 저 자리가 저점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왜냐하면 개인 투자는 자금이 여러분들 한정적이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시장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관련해서 장 초반, 후반에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 시초가 매매하는 방법들은 제가 내일 또 온라인 강연에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장 중에 제가 하는 방법들 체크해서 오전에도 방송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말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선물 옵션 만기, 또 다음 주엔 FOMC 회의와 국내 증시 휴장까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직 시장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총성 전문가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온라인 무료 강연회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제1MNS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800원, 비중은 10%입니다. 2차전지 관련 주죠. 오늘은 일단 0.3% 내린 만 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제1MNS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2차전지 지금 사실 타이밍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업종이, 업황이 대형주는 굉장히 매매가 단순해요.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언제죠? 답변을 스스로 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려갈 때 경기가 여러분들 좋아지고 상승 흐름을 보일 때만 대형주를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를 잘 매매 안 한 이유가 이거예요. 경기가 여러분들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인데 코로나 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이 꼭지를 찍었네요. 그럼 이 사이클이 지금 내려와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형주를 매매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대형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영향을 받는 반도체 2차전지 큼지막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셔봤자 박스권 대형밖에 안 되신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10%, 20%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30%를 먹으려고 여러분들 상한가를 먹으려고 접근을 해야 내가 수익이 10%가 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 3% 먹어야지 5%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3% 5% 수익이 안 나고 손절을 그만큼 하실 거야. 이 점을 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업황 자체가 쉬고 있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상승을 해야 한다. 그럼 대부분의 지금 2차원지 제1 M&S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딱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은 애매했다. 확실하게 추위가 돌려지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오케이인데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좀 진입을 하신 과정이니까 어쨌든 지금 하단에 이제 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 제가 열어서 이제 9,500원 자리가 좀 지지가 된다면 저 라인은 하단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12,000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오면 저 자리에 오면 저 같으면 비중 닫혀내고 다른 거 합니다. 확실하게 업황이 돌아서고 확실하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테슬라가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 어떤 맥락으로 제가 접근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사신 것도 지금 최근에 사신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좀 고민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지지선 라인 체크해 주셨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준다면 아무래도 비중을 축소하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요즘 좀 반등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최충성 전문가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했습니다. 10만 9,700원까지 올라와 줬지만 아직 매수가 대비 좀 밀려난 모습이거든요.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고견 들려주시죠.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일단 차트는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대장이잖아요. 2차원지 관련해서 또 대장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지금은 조금 권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2차원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추위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자라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이 사이에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의 만큼 정도를 추가 매수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1차적으로 반등 나오는 그 시점, 목표가는 12만 원 그다음에 이제 12만 5천 원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단기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2차원지는 지금 단기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되 차트가 좀 만들어지려고 하는 상황은 맞으니까 일단 지금은 1차적인 그 가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경막 게임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1번 자리. 역배열에서 여러분들 정배열로 튀어나올 때 1번 자리 만들고 한 번 눌렸다가 2번 자리 만들고 밑으로 빠지면 또 한 달 행보하고 간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딱 이 자리까지만 지금 딱 노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12만 원, 2차적으로 12만 5천 원인데 평균 매수가가 지금 다소 높으시니까 일단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 손절 라인에 이제 10만 5천 원 단기적으로는 좀 제시해 드리겠고 조금 넓혀서 보신다면 10만 원까지 열어보셔도 된다. 어쨌든 이거는 좀 대응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는 2차전지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이게 주봉상 보면 딱 자리가 잡히죠. 그냥 이 박스가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딱 박스권만 노리하시면 된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차트를 만들어가는 와중이고 또 매수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12만 원, 2차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노바렉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만 3,100원, 비중은 20%입니다. 9개월째인데 매출이 좋아지고 시설도 늘린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마음같지 않네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9,730원입니다. 지금 1만 원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문자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속 시원하게 추석을 보내고 싶어서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까지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전문가님도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도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분이 추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전략 한번 짜주실까요? 마음 편히 보내시려면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이 문제가 아니고 추석 이후에도 이 종목은 좀 묻어두세요. 지금은 시점 자체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매매 자체가 틀어지신 거예요. 매매가 틀어졌다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이제 읽어주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좋아지고가 있는데 왜 주가는 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이 종목을 투자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단타를 들어가셨네. 애초에 이게 싱크가 안 맞는 거죠. 성장성 자체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200억씩, 300억씩 찍히는 기업이 많나요? 요즘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기식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출 이렇게 꾸준히 찍히는 그런 기업은 제가 볼 때 많이 없어요.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지금 20%대면 진짜 베스트입니다. 거의 뭐 대출한 게 없이 유보로만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뭐랄까요? 성장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향후에 이건 몇 개월, 1년 정도라도 끌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끌어가는 전략 자체가 좀 답답하시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비중을 한 10% 정도만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이시고 이 종목은 내가 진짜 성장가치 측면에서 끌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향후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가 완전히 바닷건이에요. 주봉상 이거 끝자리에 다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내가 팔고 나면 간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역배열에 갇혀있지만 이 자리 지금 1만 원, 1만 2천 원 자리 여기 물량 소화지가 한 번만 더 하고 뚫고 나오면요. 향후에 2만 원까지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2만 원까지 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답답함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절반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하단에 9,500원 지지량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 못해도 손절할 때는 손질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중요하니까 최소 못해도 이제 1만 1천 원, 1만 2천 원 자리까지는 지켜보시다가 빠져나오시죠. 이거 추석 전에 덜어내지 마시고 이후에 아무리 못해도 올해 정도는 좀 바라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인내를 더 하시면 어떨까.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아쉽다. 만약에 정 원하신다면 마음 편한 게 중요하니까요. 절반 정도만 좀 덜어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전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추석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이 와준다면 손실권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여보는 방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만 200원, 비중은 25%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반도체도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일주일째 빠지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인가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직 위험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6거래일자 하락하고 있죠. 오늘 6만 6천 2백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방송 초반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삼성전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국내 증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방송을 안 보신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따라 하셨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인가요? 물론 점유율 측면에서 그 40% 정도 HBM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납품을 하긴 해요. 엔비디아 상승은 엔비디아 상승이고 삼성전자 상승은 삼성전자의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거는 SK하이닉스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HBM을 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약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6, 17%를 차지해요. 맞죠? 그럼 뭘까요?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하는 게 삼성전자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좋나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단순하게 반도체를 투자한다. 그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경기가 여러분들 살아나야 주가 자체가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먹고 살만 하세요?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경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 반도체 업천만 먹고 살면 뭐해요? 국민들이 먹기 살기가 힘든데 그런 점을 한번 좀 인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수 자체가 쉬어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주일이 아니고요. 이거 더 빠질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더 빠질 건데요.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왜 빠지냐면요. 거꾸로 제가 투자자 일별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기겁하실 수 있으니 이게 9월 초가 문제가 아니고 8월 말부터 여러분들 외국인들 하루 빼고 다 팔아요. 8월 23일부터 다 팔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 개인들은 담고 있죠. 담으면 가요? 안 가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의 뭔가 삼성전자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대변한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다만 하락이 지금 6만 원대가 나왔잖아요. 제가 봤던 구간도 6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에 여러분들 왔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돌아 나올 때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자리 사는 것과 이 자리 사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완벽한 저점을 잡으셔야지. 이미 비중 지금 25% 남으셨잖아요. 개인 투자는 여러분들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저도 개인 메미 15년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금이 여러분들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피가 철철 흐르고 진짜 아픈데요. 그거 기다리셔야 여러분들 저점 확실하게 잡아요. 만약에 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고 일단은 삼성은 뭔가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흘러내리면 흐르는 걸 그냥 바라보시자. 만약에 너무나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고 하신다면 계좌 덮으시고 이거 지금 비중 관리할 때도 아니고요. 비중 관리할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승 나오고 이거 저점 50% 빠지는 구간 여기가 여러분들 마지막 비중 관리 구간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 딱 말씀드렸잖아요. 양봉 뜰 때 그러니까 저 구간을 놓치셨다면 지금은 조금은 기다리시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저점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완전한 저점이 오지 않았다 보니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 매수에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문자 상담 주셨고요. 5성 첨단 소재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160원, 비중은 10%입니다. 소폭 수익 중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불안하니 계속 들고 있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이제 대표적인 해리스 수요주로 꼽히고 있죠. 21.78% 올랐고요. 2600원까지 올라서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전문가님, 5성 첨단 소재 저희가 언제쯤 이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소폭 오른 것 치고는 수익을 꽤 짭짤하게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3000원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일이 피크예요. 5성 첨단 소재의 매도 타이밍은 내일이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시간 10시에 미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돼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TV 토론이 우리 또 장중에 열리기 때문에 시장에 여러분들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것들 포트 정비하실 분들은 정비하시고 내일 아침에 9시 장 열려도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시간 있잖아요. 포트 정비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시나리오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흐름적으로는 조금 더 끌어 가실 수도 있는데요. 내일 토론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정도를 내일 정도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좀 상승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 2800원 정도로만 딱 대응하시고 이 자리 금방 오면은 일단 일부라도 절반 이상은 좀 던져내고 나머지는 좀 끌어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서 내일 TV토론 체크해 보시자. 이게 딱 전날이라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이를 확실하게 오늘 돌렸는데 거래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요. 거래가 완전히 확실하게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여기서도 세력들도 좀 간을 보는 거죠. 내일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3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나 내일 28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손절 라인은 여기 21선 너무 높게 열지 마시고 2300원까지만 좀 체크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장중해 미국 대선 TV토론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28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매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P소프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디페이크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이죠. 오늘 6.29% 하락했고요. 7,9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전문가님 SP소프트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상장하고 이제 딱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사실 상장할 때 들어가셨으면 수급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게 단타로 파닥파닥 거리니까 사실 들어가신 건데 일단 수급이 끊기면 이건 빠져나오셨어야 된다. 이미 종목진단 요청하실 게 아니고 이건 커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여기 상승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지금 이거 기업 정부나 이런 거 체크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설명 드려야 되니까 AI 관련돼서 지금 묶여있는 걸로 제가 체크하긴 했는데요.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시기 보다는 그냥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그런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주가를 여러분들 끌어올리는 전략 혹은 이제 밑으로 깔아서 하단에서 이제 재매집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렸다가 재매집이 살짝은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박스껏 놀이 정도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시원하게 좀 갈 수 없는 게 반도체 관련주도 쉬고 있지만 AI 거품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중 관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복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좀 옮겨오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이제 하단에 지지 라인, 손절 라인은 7,0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2차는 15,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추위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 거래가 동반이 되고 상승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업종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재투입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도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7,000원 손절 라인 1차 목표가로는 11,000원 2차 목표가로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반등이 온다면 그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FNF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9,2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 가까이 하락했고요. 5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전문가님, FNF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종목은 진짜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포트에 반드시 좀 넣으셔야 되는 섹터예요. 소비재 관련해서. 지금 매수 시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섹터를 접근하신 그 관점에서는 베스트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M7 내에서도 여러분들 자금 이동, 머니무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소비재나 이런 부분들, 화장품은 여러분들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의류라든지 자동차. 지금 경기가 여러분들 어떻죠? 경기가 침체나 아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학자 아니시잖아요. 맞죠? 경기가 침체니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경기가 여러분들 좋지 않을 때 사이클 측면에서 바닥을 찍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 언젠가 이 부분이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여러분들 연착륙이 되고 다시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살아나죠? 금리가 여러분들 인하가 되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고용이 증가되고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소비가 당연히 여러분들 늘어나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막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 이렇게 막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에서 꼭 매매를 해야 되는 그게 소비재예요. 소비재 관점에서는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신 그런 시점인데 아직은 명확하게 지금 수급이 조금 빨리 사셨다를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수급이 지금 강하게 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나쁘진 않은 전략이었다. 다만 지금 역배열 차트상 역배열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 나왔을 때 사셨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것까지 인지하셨다면 진짜 100%, 100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굉장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6만 5천 원, 저 매물대를 확실하게 좀 뚫어줄 때 직전에도 거래랑 동반되고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다가 또 가지 못하고 좀 밑으로 빠졌거든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또 장대양봉 한 번 세워줄 거예요. 그럼 저 자리가 이제 7만 원 구간 될 텐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딱 7만 원까지만 체크하시고요. 저 자리에 오면 비중 다 쳐내시고 자리를 여기에서 한 달 이상 좀 잡는 모습이 보이면 6만 5천 원 구간에서 좀 재투입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은 해성DS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만 7천 2백 원, 비중은 50%입니다. 7월 말에 한 차례 급락해서 바닥이라고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만 6천 2백 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했는데 지금 비중이 50%입니다. 전문가님, 해성DS 좀 더 기다리면 될까요? 주식 반 이상 담으실 때는 뭔가 이제 투자 관점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심리적으로 쫓기기 시작하면 매매가 틀어져요. 지금 50% 비중을 좀 담으셨으니까 일단 반등,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와준다면 3만 원 근처에서 비중 반 이상 좀 접어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쉬어가잖아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해서 진짜 안 좋은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안 좋은 종목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상장돼 있는 2,400여 종목 중에 반도체 관련해서 혹은 여기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안 좋은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아니죠. 주가는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궁극적으로 업종이, 업황이 조금은 돌아서야 되고 삼성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가 움직여야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일단 지금은 짧게 딱 3만 원 자리까지만 지켜보시고요. 저 자리에 오면 비중 다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지금은 반도체를 건드시기보다는 자리 자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니 반도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대응하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바닥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기 시작할 때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 확인해 주시고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 자리에서 좀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장르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만 5천 원,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루닛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만 5천 8백 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약세장인데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재료가 뭔지 일하느라 보지 못했는데 분석 좀 해주세요. 내일 이익실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루닛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5%대 상승을 했고요. 4만 1,750원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전문가님, 루닛 내일 이익실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딱 내일. 길어봤자 이번 주 안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단에 딱 박스권이에요.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됐었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고 쌍바닥을 좀 찍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4만 5천 원 매물 소화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 자리 좀 넘겨준다면 이제 4만 8천 원 자리까지 좀 바라보셔도 되는데 저거 아니라면 일단 지금 4만 5천 원부터 4만 8천 원까지는 좀 매도 구간이니까 저 자리에서는 좀 수익 챙기시고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서 항상 진입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료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업황이 돌아설 때 그때 가서 재료를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손실이어도 수익이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 예정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요즘 시장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2시 강연회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최충성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안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시장이 저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단타 대응 그날그날 여러분들 수급 집중하시면 수익 빵빵합니다. 말씀을 좀 전제 조건으로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말씀 드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강하게 하는 그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왔던 이제 LK3향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AI 여러분들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AI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일단 AI 기반의 복합 화재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중에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성을 좀 신속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감지를 하고 사전에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예방해줄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된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저께 상승이 좀 3일 전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어제 좀 쉬고 오늘도 좀 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사실 돌파자리를 만들려다가 고가 놀이 눌림목을 좀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숫가를 2200원 제가 아침에 사실 여기 돌파자리를 좀 체크했었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살짝 여러분들 쉬어줬거든요. 오히려 지금 쉬어준 게 땡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눌림목을 여러분들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가 2100원 지금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2400원 2차 목표가는 25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고 손절간에 2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딱 눌림목을 노리자. 여러분들 제가 눌림목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삼각 수렴명 관련해서 여러분들 삼각형 수렴명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눌림목을 여러분들 며칠 만든다 말씀드렸어요.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거 답변 그냥 나오셨어야 돼요. 달달달 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소 여러분들 5에서 10거래일 정도는 눌림목을 만든다 말씀을 드렸어요. 눌림목을 만드는 건 뭐다? 왜 만든다? 세력들이 개인들의 단타를 털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눌림목을 만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타지하는 종목들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2, 3일 눌렸다가 쏴버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이번 주 내일 아침 초반까지 체크하시고 이번 주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추석에 여러분들 떡값 벌어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주로 LK3향 들어봤는데요. 추후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강연회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내일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시장 어려우시죠? 왜 어려울까요?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요. 수급이 지금 시장은 그래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 거래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저는 좀 청개구리기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 시간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시초가 여러분들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저 오전에도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오전에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들어오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초가 매매를 대체 어떻게 하는가. 시초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장가 매매하고 막 심장 떨리듯이 매매 안 해요. 편하게 해서 수익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침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점심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2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만 대응한다면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 2시 최충성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추가 매수에도 괜찮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치로는 12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노바렉스는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한주로는 LK3향 꼽아주셨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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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